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35쪽을 할 차례죠. 제 5장, 발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은 영어로 pronunci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자, 발음을 공부할 때는 눈과 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을 실제로 입으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죠. 그래서 쓰여진 그대로 발음하면 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발음기호가 되겠어요. 여러분 책이나 사전을 보면 괄호 안에 영어와 비슷한 글자들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발음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발음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 음성의 종류부터 살펴봅니다. 함께 보시죠. 음성이란 것은 말, 즉 언어에 사용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들이 모여서 그 뜻을 나타내죠. 자, 우리말의 예를 들어보면 사랑, 자, 이런 말은 시옷이라는 소리와 아 라는 소리 그리고 리을 소리와 아 그리고 이응 소리가 합쳐져서 사랑이라는 말이 된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에서는 음성의 종류를 나눌 때 크게 모음과 자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낼 때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 이렇게 부르고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모음은 영어로 far words 이렇게 부르는데요. 모음은 성대가 울려서 나오는 소리로 입안에서 아무 곳에서도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음에는 단모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짧게 발음되는 모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장모음은 뭘까요? 그렇죠. 길게 발음되는 모음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이중 모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개의 모음을 연달아 발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삼중 모음은 뭘까요? 그렇죠. 세 개의 모음을 연달아 발음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럼 단모음과 장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책의 순서와는 좀 다르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장모음은 단모음 뒤에 콜론 같은 것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자,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께서 각각의 단모음과 장모음을 두 번씩 읽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 발음이 쓰인 단어를 읽어주실 테니까 입 모양을 보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글자로 읽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글자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글자입니다. e, e, sit, sit. this, this, this. it, it. ee, ee eat, eat see, see ee, ee ready, ready tent, tent get, get ae, ae cap, cap apple, apple cat, cat ae, ae box, box hot, hot ae, ae father, father calm, calm calm ae, ae dog, dog fog, fog frog, frog aw, aw saw, saw saw, saw ball, ball oe, oe omit, omit obey, obey good, good book, book look, look ooo, ooo ooo, ooo food, food soon, soon moon ae, ae come, come sun, sun sun, sun sun, sun ae, a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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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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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 ae ae, ae girl bird bird 자, 지금까지 단모음과 장모음을 열심히 따라 읽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중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모음을 연달아 발음하는 것인데, 앞에 모음은 길고 강하게, 그리고 뒤에 모음은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 읽어보세요. ae, ae game, game game they, they o, o no, no o, o old old o, o eye, ae i my, o my my ice, ice o, 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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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house oi oi toy toy boy boy i i here near near ae chair chair air air ua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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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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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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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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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or door 이번에는 3중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3중 모음은 3중이니까 3개의 모음을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되겠어요. 함께 보죠. 아야, 아야 tired, tired fire, fire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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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 자, 모두 열심히 따라 하셨죠? 자, 이것으로 모음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자음은 영어로 cansonance라고 그러는데요. 모음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인데 반해서 자음은 혀, 코, 이, 입술 따위에 의해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음 중에서 성대가 진동하면서 나는 소리를 유성음 이렇게 부르고 성대가 진동하지 않은 소리를 무성음 이렇게 부르죠?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발음할 때 성대의 손을 살짝 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대가 울리면 유성음이 되는 것이고 성대가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모음은 유성음일까요? 무성음일까요? 실제로 발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음은 모두 유성음에 속합니다. 자, 그럼 자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죠. shakesdem inverswa 성대의 손을 Aberdele 고음은 유 con대 중 수니 tot 측에 spin 피와 수니깨 피 advisor 피인애 수 잍 피 Dear 비 b big big brother brother t t ten ten talent talent d d dice d dice duck duck k k come come cut cut g g get get give give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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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church kitchen kitchen j j j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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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ge college f f f telephone telephone enough enough hal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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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ne vines victory victory th thing thing mouth mouth th that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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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un sun stand stand z z lose lose boys boys houses houses sh sh show show shower shower j j j j pleasure pleasure measure measure h h h house house hall hole m m m my my mother mother n n n n nurse nurse nine nine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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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ink ink l l l l load load lord lord y y y y yes yes year year w w w w weak weak y y r r r r road roa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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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 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책 37쪽으로 가서 이 문장의 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핵심 문장들을 확인해 보죠. number one yesterday i met mr kim in the park number two i didn't know what it was number three what are you looking at 문장에 쓰인 말일 뜻이 중요하거나 주의를 요할 때에는 그 말을 다른 말보다 강하게 읽는데요. 이것을 문장의 강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을 같은 강도를 읽으면 어느 말이 중점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어? 누가 내 책을 가져갔니? 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 탐이 가져갔어. 자 이런 식으로 탐을 강하게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야 할 말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품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즉 문장 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어를 가장 강하게 발음하죠. 내용어를 영어로 content words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어에는 명사 형용사 본동사가 있는데 자 여기 본동사 중에서 비동사는 약하게 발음합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부사, 의문사, 지시대명사, 감탄사 자 이런 것들 등에는 강세를 두어서 읽습니다. 반면에 약하게 발음하는 품사들이 있는데요. 기능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functional words 이렇게 부르죠. 기능어는 문법적 기능이 중요하고 내용의 의미 전달에는 중요치 않은 단어들을 말하죠. 전치사, 접속사, 관사, 인칭대명사, 조동사, 비동사가 이 기능어에 속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공원에서 정리해보면 자 이런 말인데요. 이 문장에서 강세를 줄 수 있는 말, 즉 내용어를 찾아보죠. Yesterday는 부사니까 내용어죠. I는 인칭대명사니까 기능어입니다. 약하게 읽어야겠죠. Matt은 본동사죠. 당연히 내용어가 되겠습니다. Mr. 김은 명사니까 내용어죠. 이는 전치사, 너는 관사니까 기능어에 속하죠. 약하게 읽습니다. Park은 명사니까 내용어가 되죠. 결국 yesterday, Matt, Mr. 김, Park 이런 것들은 내용어니까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약하게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일단 해석해 보면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What it was.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자 이런 말인데요. What it was를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뭘까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 생각나시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어순 기억나실 겁니다. What it was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명사절로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강세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이 문장에서 무엇을 강하게 읽고 무엇을 약하게 읽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I는 인칭 대명사니까 기능어로 강세가 없고 didn't는 조동사니까 역시 기능어죠. no는 본동사로 내용어죠. 그리고 what은 의문사니까 내용어가 되겠습니다. 강세가 있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it은 인칭 대명사니까 기능어로 강세가 없죠. 마지막으로 비동사 words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 words에 선생님이 녹색 상자로 표시했죠. 제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강하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동사는 원래 기능어니까 강세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문장의 맨 끝에 올 때는 강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알아둬야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know what was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약하게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해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죠. 해석은 간단하죠. 너는 뭘 보고 있니? 자 이런 말인데 what은 음은사로 내용어니까 강하게 읽죠. r는 비동사이고 u는 인칭 대명사로 기능어니까 약하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oking은 본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ing형이 된 것이니까 강하게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s를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녹색 상자로 표시했죠. 원래 전치사는 기능어니까 강세가 올 수 없는데 앞 문장이 비동사처럼 문장의 끝에 올 때는 강세가 옵니다. 결국 what, looking 그리고 at을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다음 예문을 보죠. 해석해보면 그녀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she는 인칭 대명사고 can는 조동사죠. 모두 기능어니까 약하게 발음하죠. 그 다음에 play는 본동사로 내용어니까 강하게 읽고 너는 관사죠. 당연히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는 명사로 내용어니까 강하게 읽고 well은 부사니까 역시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play, piano, well은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약하게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바로 3. 주의할 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he can play the piano well 자 우리 방금 전에 이 문장의 강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일반적으로는 품사에 따라서 강세를 두지만 특별히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나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글에서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강세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럼 먼저 1번 강세의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어에는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어도 어떤 단어를 더 강하게 읽는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보면서 설명하죠. The white house A white house A dark room A dark room 이렇게 뒤에 있는 룸을 강하게 읽을 때는 그냥 어두운 방 이런 뜻이 되죠. 자 대개의 경우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에서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수식받는 명사를 강하게 읽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등이 서로 결합될 때에는 어떤 말에 강세를 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강하게 읽죠. 자 예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톨이라는 형용사보다 명사 보이를 더 강하게 읽었죠. 자 다음 2번에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인데요. 명사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에서는 앞에 명사를 강하게 읽습니다. 확인해 보죠. 스쿨 버스 앞에 단어 스쿨의 강세가 있었죠. 자 여기서 앞에 스쿨은 버스를 꾸미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죠. 스쿨 버스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명사를 만들 때는 앞에 명사에 강세를 두는 것이죠. 자 다음 3. 동사와 부사가 결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동사 플러스 부사 이런 구조에서는 부사를 강하게 읽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픽업은 줍다 이런 뜻이죠. 픽은 동사, 업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때는 부사인 업을 강하게 읽는다는 것이죠. 자 다음 4번 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올 때의 경우인데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구조에서는 동사를 강하게 읽습니다. 앞에 동사 플러스 부사와 비교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실제 예를 보죠. 룩 앳은 뭐뭐를 보다 이런 뜻이죠. 룩은 동사, 앳은 전치사니까 동사 룩을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부사와 형용사가 함께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죠. 부사 플러스 형용사 이런 구조에서는 수식을 받는 형용사를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죠. very beautiful very는 형용사 beautiful을 수식하는 부사니까 beautiful을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우리 앞에서 비동사나 전치사는 강세가 오지 않는 기능어인데 문장 제일 끝에 쓰이면 예외적으로 강하게 읽는다 그랬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 배웠는데 벌써 잊으면 곤란해요. 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비동사, 해프 동사, 조동사, 전치사 등은 원래 강세가 오지 않는 기능어지만 문장 맨 끝에 올 때는 강세를 두어 강하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비동사를 읽을 때 강세를 두지 않고 약하게 읽을 때와 강하게 읽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Who is the gentleman? 저 신사는 누굽니까? 이런 말이죠. 내용어인 의문사 who와 명사 gentleman을 강하게 읽고 비동사 is와 관사 더는 약하게 읽으면 되는데 다음 문장에서는 비동사를 강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죠. I don't know who he is.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o he is. 그가 누군지. 정리해 보면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일단 강하게 읽는 내용어를 찾아보면 본동사 no, 음원사 who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is도 강하게 읽었습니다. 원래 비동사 is는 기능어니까 강세가 없지만 문장의 맨 끝에 오기 때문에 강하게 읽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시죠. Who is the gentleman? I don't know who he is. Have you ever seen a tiger? Ever는 언젠가, 여태껏 이런 뜻의 부사로 뭐만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경험을 묻는 문장에서 많이 쓰이죠. seen은 동사 see의 과거 문사형인데 see, so, seen 이렇게 변하죠. 자 여기서는 have seen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도록 하죠. 자 여하튼 해석을 정리해 보면 당신은 여태껏 호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강세가 있는 내용어를 찾아보면 부사 ever, 본동사 seen, 명사 tiger가 있죠. have를 포함한 나머지들은 강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have가 문장 끝에 올 때는 강세가 있죠. 자 비교해 보죠. yes, I have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자 네이티브 선생님께서 무슨 단어를 강하게 읽었죠? 그렇죠. yes와 have를 강하게 읽었죠. yes는 부사로 내용어니까 당연히 강하게 읽죠. 자, have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have라는 동사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약하게 읽어야 하지만 이렇게 문장 끝에 올 때는 강하게 읽는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have you ever seen a tiger? yes, I have can you play the piano? 이번엔 조동사 can이 나왔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당신은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말인데요. 본동사 play와 명사 피아노를 강하게 읽었죠. 조동사 can을 포함한 나머지 기능어들은 약하게 읽었는데 다음 문장에서는 can을 강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죠. yes, I can 예, 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여기 can은 조동사로 기능어지만 문장 끝에 왔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yes는 부사니까 당연히 강하게 읽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can you play the piano? yes, I can 다음 이번에는 전치사의 경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what is he looking at? 그는 무엇을 보고 있니? 이런 말인데요. 음운사 what과 본동사 looking이 내용어니까 강하게 읽어야겠죠. 전치사 at을 포함한 나머지 기능어들은 약하게 읽어야 하는데 at이 문장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at을 강하게 읽어주는 것이죠. 자 그럼 at이 문장 끝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약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he is looking at the plane. plane은 명사로 비행기 이런 뜻이니까 그는 비행기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는 본동사 looking과 명사 plane의 강세가 옵니다. at을 포함한 나머지 기능어들은 약하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죠. what is he looking at? he is looking at the plane. 다음 4번으로 가죠. 원래 비동사에는 강세를 두지 않지만 방금 3번에서 배운 것처럼 문장의 맨 끝에 올 때는 강하게 읽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를 강하게 읽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동사가 의문사와 인칭 대명사 사이에 올 때입니다. 즉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인칭 대명사 이렇게 되면 비동사를 강하게 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who is he? 그는 누구죠?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원래 who가 의문사니까 who를 강하게 읽으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의문사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 is와 인칭 대명사 he에는 모두 강세가 없으니까 who is he? 즉 강약약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who의 강세가 비동사로 옮겨와서 who is he? 자 이런 식으로 약강약 이런 리듬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의문사와 인칭 대명사 사이에 올 때는 강세가 있게 되는데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가 와서 의문사와 지시대명사 사이에 비동사가 올 때는 비동사는 약하게 읽습니다. 예문 앞에 CF라고 나와 있는데 comfort를 줄여서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comfort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비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에 CF라고 나오면 음 비교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함께 보죠. what is that? 저것은 무엇이니? 자 이런 말이죠. 여기 that은 지시대명사니까 원칙적으로 강세가 오겠죠. 그러니까 의문사 후의 강세가 비동사에 옮겨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at? 이렇게 강약강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지시대명사 이런 구조에서는 비동사의 강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문장의 강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내용어에 오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장 강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너 누구 좋아하니?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응 나 제인을 좋아해. 자 이렇게 답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가장 강하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제인을 가장 강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Bill is studying. Bill은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Bill과 studying은 내용어니까 둘 다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동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Bill is studying. 자 이런 식으로 동사 studying을 강하게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Bill이 딴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만약 말하는 사람이 Bill is studying. 자 이런 식으로 Bill을 강하게 읽으면 다른 사람이 아닌 Bill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Bill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 있는 말들 중에도 말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강하게 발음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 억양으로 가죠. 억양은 영어로 intonation 이렇게 하는데요. 음의 고저 즉 음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배운 문장의 강세는 음성의 강약을 말하는 데 반해서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가 되겠습니다. 말을 할 때 높고 낮음이 없이 같은 톤으로만 계속 말한다면 너무 단조롭겠죠. 그러면 상대가 묻고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억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는구나 혹은 뭐 감탄을 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번으로 가서 문장의 종류와 억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소문이 나오는데요. 자 옆에 숫자가 쓰여 있죠.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높은 소리를 표시하는 것이죠. 1은 가장 낮은 소리 2는 중간 소리 3은 높은 소리 4는 가장 높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문은 2 3 1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문장을 시작할 때는 2 즉 중간 소리를 읽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낱말에서는 3 즉 높은 소리로 올렸다가 끝낼 때는 1 즉 가장 낮은 소리로 내려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He is a kind boy. 다음 이번엔 명령문의 억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령문은 명령이나 금지 또는 의뢰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억양은 평소문과 똑같이 2 3 1 이렇게 되었으니까 문장의 맨 끝 부분에서 역시 올렸다가 내려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창문을 닫아라 이런 얘기죠. close the 까지는 중간 소리를 읽고 window는 위는 높은 소리를 읽고 뒤에 though는 낮은 소리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ose the windo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close the window 다음 3번입니다. 감탄문이 나오는데 감탄문은 감탄을 표시하는 문장이니까 음의 고저의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2 4 3 1 이렇게 되죠. 2 즉 중간 소리로 시작해서 가운데 부분에서 4 즉 아주 높은 소리로 강조를 하고 다시 중간 소리를 내다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낱말에서 3 높은 소리를 한 번 낸 다음에 1 낮은 소리를 내려서 끝맺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확인해 보죠. 그녀는 참 예쁜 소녀구나 이런 뜻이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예쁘다 이런 말이니까 pretty를 가장 강하고 높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단어에서는 평소문이나 명령문처럼 살짝 올렸다가 내려 읽으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What a pretty girl she is. 다음 4번 의무문이 나오는데요. 의무문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고 그래서 yes no ques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은 대부분 끝을 올려 읽으니까 2, 3, 3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확인해 보죠. 당신은 서울에 삽니까?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do you live in 까지는 보통 중간소리로 읽고 서울이라는 단어에서 높은 소리를 시작해서 끝까지 높은 소리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은 끝으로 올려 읽죠.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Do you live in Seoul?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이 나오는데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은 2, 3, 1 이렇게 끝을 내려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어떻게 지내세요? 자 이런 말인데 서로 아는 사람끼리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의문사 how는 중간소리로 읽고 비동사 아는 높은 소리를 읽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는 낮은 소리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무문은 대개 끝을 내려 읽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How are you? 자 다음은 선택을 요구하는 선택 의무문이 나오죠. 선택 의무문은 or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는데요. or 앞에서는 올려 읽고 or 뒤에서는 내려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or 앞에서는 2, 3, 3 이렇게 되고 or 뒤에서는 2, 3, 1 이렇게 읽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Is that a wolf or a fox? 저것은 늑대입니까? 아니면 여우입니까? 자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or 앞에서는 끝으로 올려 읽고 or 다음에는 평소문처럼 끝에 나오는 단어를 높은 소리로 시작해서 낮은 소리로 끝냈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선택 의무문에서는 or 앞에서는 올려 읽고 끝에서는 평소문처럼 내려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Is that a wolf or a fox? 자 다음 마지막으로 부가 의무문이 나옵니다. 부가 의무문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나 확인을 얻고자 할 때는 끝을 내려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나 의향을 요구할 때는 끝을 올려 읽죠. 자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너 배고프지? 그렇지? 자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이 you가 배가 고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you are hungry는 평소문이니까 끝을 내려서 2, 3, 1 이런 순서로 읽고 부가 의무문인 aren't you는 높은 소리에서 낮은 소리로 끝을 매주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you are hungry aren't you 자 다음 이번에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대답이나 의향을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you are hungry aren't you 이번에는 끝을 올려 읽었죠. 따라서 의향을 묻는 경우니까 너 배고프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은 앞 문장과는 달리 묻고 있는 사람이 상대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상대방에게 당신은 배가 고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불가 의무문은 끝을 올려 읽으면 상대의 의사를 잘 몰라서 묻는 것이 되지만 끝을 내려 읽으면 상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즉, 상대의 의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 책 39쪽 2번으로 가서 품사와 억양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번에는 문장의 종류별로 본 억양이 아니고 품사에 따르는 억양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이 같이 나올 때는 수식을 받는 말을 올려 읽습니다. 먼저 1번 형용사와 명사가 함께 나올 때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를 올려 읽으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탐은 좋은 소년이다 이런 말인데 굿보이를 보면 형용사 굿과 명사 보이가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이를 올려서 읽다가 평소문이기 때문에 끝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다음 2번 부사와 형용사가 함께 나올 때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형용사를 올려 읽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리얼리는 부사로 실제로 또는 참으로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정말로 예쁘다 이런 말인데요. 리얼리 프리티를 보면 자 여기서도 부사 리얼리와 형용사 프리티가 같이 쓰였으니까 프리티를 올려 읽는데 평소문이기 때문에 끝을 내려 읽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자 다음 3번입니다. 부사와 또 다른 부사가 올 때는 앞에 나온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뒤에 부사를 올려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수임은 헤엄치다 수영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수영을 아주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very well을 보면 둘 다 부사죠. 자 이때는 뒤에 부사를 올려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well을 높은 소리로 시작해서 평소문이니까 끝을 내려 읽으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자 다음 큰 5번으로 가서 끊어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끊어 읽기는 영어 표기를 보면 breath group 이렇게 나와 있죠. breath는 호흡 이런 뜻이니까 breath group은 한숨에 읽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짧은 문장일 때는 한숨에 읽으면 되겠지만 긴 문장을 읽을 때는 도중에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아무데서나 끊어 읽으면 이상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런 말을 잘못 끊어 읽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가 밀접하게 결합된 부분을 한 단위로 읽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breath group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끊어 읽을 때는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구두점이 있는 곳에서는 끊어 읽죠. 자 구두점은 구두에 있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표나 카마 같은 것을 말하죠. 자 영어의 구두점에는 period, 카마, colon, semicolon, question mark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두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끊어 읽어야 해요. 자 다음 2번 뜻이 한 덩어리가 되는 곳, 즉 여러 낱말이 모였을 때 같은 역할을 하는 말들을 한 덩어리로 해서 끊어 읽죠. 자 일단 예를 보겠습니다. You will be in high school. 너는 고등학교에 있을 것이다. 즉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At this time next year. 내년 이맘때면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내년 이맘때면 너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At this time next year. 자 여기를 보면 전체가 때 즉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죠. 따라서 At this time next year. 여기 앞에서 끊어 읽은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You will be in high school. At this time next year. 다음 3번 접속사 관계대명사 의문사 앞에서 끊어 읽죠. 자 여기서 의문사란 것은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문장 가운데에 나온 의문사를 말합니다. 즉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죠. 관계 대명사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글과 글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겸하는 대명사를 말하죠.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I know that he is a good student. I know. 나는 안다. That he is a good student. 그가 착한 학생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나는 그가 착한 학생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good student를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겠어요. 자 여하튼 여기 that은 접속사로 I know라는 절과 he is a good student라는 절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사 앞에서 한번 끊어 읽으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I know that he is a good student. 다음 4번입니다. 주어 부분이 길 때에는 끊어 읽죠. 자 예문을 보죠. The large school on the hill is my older brothers. The large school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그 큰 학교는 It's my older brothers. 나의 형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이 말은 언덕 위에 그 큰 학교를 나의 형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보다는 언덕 위에 그 큰 학교는 나의 형이 다니는 학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 부분 즉 주부는 어디까지죠. 비동사 이지가 나왔으니까 이지 앞까지가 주부가 되죠. 자 이렇게 주어 부분이 길 때는 그 주어 부분이 끝나는 데서 한번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large school on the hill is my older brothers. 자 이렇게 해서 5장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자 특히 발음 부분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과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와 종합 문제가 있죠.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 보시고요. 저는 2부 1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의용 브레이너스 정의용 브레이너스